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심야 참사로 공공민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154명이나 되고요. 신원 확인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양소에 조문을 했고요. 철저한 진상조사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cctv를 분석하면서 이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사흘째 상황 전문가들과 바람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의 추모객들의 발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은 통제가 되고 있고요. 인근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윤수아 기자 오늘이 사실 헬로윈 당일인데 지금은 좀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다소 한산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추모 공간에 들러 국가꽃을 놓고 가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묵념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이나 상인들만 경찰의 동행 하에 오갈 수 있을 뿐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이 2시간여간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150미터 구간이 이태원 3개 음식거리 출입도 통제됐는데요. 인근 가게 상당수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추모를 위해 문을 닫는다는 안내판을 내건 가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국가예도 기간에 맞춰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도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정부 주요 인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안윤정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이곳 합동 분향소는 조문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청 인근을 찾았다가 잠시 들러 흰 국화꽃을 올려놓기도 하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이곳 합동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해서는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한때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예도 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지만 이 시간 외에도 자율적으로 조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유럽 출장 도중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상황이 정리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곳 서울광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녹사평력 광장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도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Questo candidrigывайтесь. della g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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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de g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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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eégêome 어떤 presspon을 their GORDONng essentially nag estructurando 북정의 최우선순위를 자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사망이 154명 부상이 149명 300명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재성 순실사이버대 수방방지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뭐가 부족했고 뭐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태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3년 만에 노마스크로 할로윈 축제가 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 모이게 됐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해밀턴 뒤쪽에 같은 경우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클럽이나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집중이 됐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좁고 경사진 약 40m 되는 골목길로 순식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뉴스 자료에서도 봤던 것처럼 현장이 T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경사진 골목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밑에가 메인도로라서 그쪽에 보행의 축이 있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입되는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유출되는 인원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서 사람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사람의 한 명이 넘어짐에 따라서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에 쌓이면서 넘어지다 보니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저희 상황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한테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뒷부분 해밀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뒷골목에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있고 클럽도 있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이 밑이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해밀턴 호텔 바로 앞에 그 앞에서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또 좁은 길을 통해서 바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로 연결이 되니까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보신 것처럼 뒤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있고 또 지하철 내려서 1호 출구에서 다시 골목 쪽으로 올라가는 인원들이 늘 이렇게 마주치는 곳이 사고가 났던 좁은 골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폭은 3.2m 기껏 사람들 6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옆으로 서면요 그리고 길이는 40m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구역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금 내려오자마자 합니다 18.24제곱미터 넓이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한 5.5평 정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상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 지금 사상자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구역에 5.5평이나 되는 5.5평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구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다칠 수 있을까 또 사망할 수 있을까 참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보셨습니다만 이 해밀선 호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벽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냥 그냥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반대쪽에는 클럽이나 상가가 있는데 그쪽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밀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면 중간에서 옴짝달상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서서 서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골목에 그럼 왜 사람이 이렇게 몰렸는데 아무도 없고 통제도 못하고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봉 편의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게 뭐 저 좁은 골목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할로윈 때문에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모였던 인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 음식물 거리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린 사람들은 그 이태원역 출구라는 거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을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겹치면서 사실 2주 전에만 해도 저기를 일방통행으로 했던 곳이었거든요 다른 행사 때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최자가 없으니까 그런 설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부딪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5평 규모의 거기서 집중적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게 무슨 과거의 사고 사례들을 보면 입구나 출구나 이런 데에 이렇게 몰리면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엇이 붕괴돼 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고 경사진 곳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겹쳐가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 골목이 어떻게 차 있었는지를 한번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지금 이 경사가 느껴지실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40미터밖에 안 되는 골목인데 밑에서 위에까지가 거의 뭐 슬라이드 타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경사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기만 하면 괜찮고 아니면 올라가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양쪽이 막히다 보면 서로 간에 끼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입구에서 위에도 삼거리예요 위에도 위쪽도 삼거리고요 그리고 밑쪽도 삼거리예요 따지면 양쪽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같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의 가운데 그냥 고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대요 갈 수가 그런데 이 골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도대체 뭘 했느냐라는 책임론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이 공간에 이 사람들이 갈 때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될까요 이걸 오도가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상황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접해 있는 것처럼 저 당시 사람들이 몰렸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계속 밀고 내려가는 힘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사람들의 통제를 바탕으로 질서 있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로윈 축제 때 워낙 큰 음악소리들이 커져 나오다 보니까 저 운집해 있고 정말 목숨이 오가게 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큰 음악소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광경들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저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것이라면 특히나 저 좁은 골목 속에서 저렇게 경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미연의 상황들을 예측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체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조금 손을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사람의 임명이 150명이 넘게 사망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부, 지자체, 경찰을 비롯한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승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5.5평이라는 그 공간에 거기서 300명이 다치고 죽은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피난 행동을 전공하고 군중의 유동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 말씀을 드리게 되면 5.5평이 300명이면 1제곱미터당 약 16.5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좀 가도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군중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부행을 합니다 주변에 신체적인 접촉을 받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보통 1제곱미터당 5인 정도 사람이 되게 되면 군집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군집에 쏠려서 가게 되는 것이고 보통 10인 정도가 되게 되면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연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명을 지르게 되고요 1제곱미터는 10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출근 시간대 지하철 가장 붐비는 시간에 푸시맨이 밀었을 때 문 앞에서 사람들이 껴서 여성분들이나 제약자들 같은 경우 비명이 나오는 정도 그 정도가 10인인데 제가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압사가 실신이나 질식이 발생하는 밀도는 12인에서 13인 정도가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저 골목에 약 1500명에서 1700명 정도가 있었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군집의 흐름이 형성이 돼 한 번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쪽으로 못 가게 되고요 아까 김병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군집의 흐름이 되면 일정의 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어도 앞에서 사고가 나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하다가도 군집의 흐름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앞으로 밀려가서 앞에서 넘어진 사람 위쪽으로 계속 겹쳐서 압사가 일어나고 그게 피해 규모를 키웠던 것인데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일방통행으로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방통행이 됐었으면 흐름이 훨씬 더 원활했겠죠 하지만 일방통행이 됐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됐었을 때 그 흐름 자체가 원활하게 빠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 골목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갔고 그리고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초기에 상황 전파가 이뤄졌어야 됩니다 앞에서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뒷쪽까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뒤로 뒤로라고 하는 얘기를 밀어밀어라고 하는 얘기로 잘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행동도 발생해서 사고를 더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형성돼서 그냥 쭉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게 막히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 일본 시부야가 일본의 도쿄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번화한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보게 되면 일본 경찰이 나와서 폴리셀라인을 치고 라인을 정리를 하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와서 군집의 흐름을 봅니다 그래도 군집의 흐름이 혹시라도 섞이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면 그쪽에서 스피커로 얘기를 해줍니다 군집의 흐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사고를 미연해 방지를 해주는 그런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통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보니까 사진도 못 제기하고 그냥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멈춰 쓰려고 하면 지적을 합니다 멈춰 쓰지 말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길이 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할 때는 포장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5평 하니까 얼뜬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윤 앵커님부터 김 교수님 이 공간 있잖아요 이것이 정치다 판, 이 정도 판에 지금 300명이 다쳤다라는 거는 300명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아비규환이었을까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에도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경고음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또 몇 시간 전에도 한 여성에 의해서 그 병목이 겨우 해소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일본에서는 DJ 폴리스라고 해서 위에서 경찰이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지금 뭐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에서 CCTV로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간에 사실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유례가 없는 이런 대사고의 상황에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조차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밀어 이런 말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영상에서 뒤로라는 말도 나오는데 막 혼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보 전달이라는 게 왜곡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인식이 돼서 양쪽에서 서로 밀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50대가 넘는 걸 다 분석해서 이제 내놓겠다 결과를 내놓겠다 지금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관계자들 수십 명을 불러서 이미 오늘까지 조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4, 5명의 남녀가 밀어 이렇게 외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현장 상황 목격자 증언 일단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밀어 밀어 소리치고 누군가 고의로 좀 밀었담 그런 소리를 직접 들으셨어요 네 실제로는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4, 5명의 남성과 여성분들이 내려가 밀어 이런 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더 여러 명이 그 말을 따라하고 미는 압박이 더 강해져서 결국 이제 제 뒤쪽까지 저를 밀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이제 밀어 밀어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그 노래소리도 또 크고 앞쪽에 말하는 뒤로뒤로를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랫소리가 그때도 아주 크게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의 힘나서 돌지르는 줄 알고 더 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경찰이 신중하게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군가 또 특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장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저 상황이 어떤 건지도 현장에서 듣는 것과 지금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도 이 내용을 일단 알아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김종일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이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 개인이 뒤에서 밀어 밀어 또는 뒤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가 고의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언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마녀사냥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고의적 행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몰아가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마 그 이태원 근처에 있는 상인분들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대목이 뭐냐면 적어도 서너 명 정도의 현장 안전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저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왜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경찰과 지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주최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런 어떤 행사가 이미 예견돼 있었고 적어도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안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것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로 가야지 저 문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행위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를 이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저기에 너무 예를 들면 집중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가 볼 때 놓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건 그렇죠. 경찰이나 구청이나 그리고 시 그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고 관리를 했으면 저런 일까지 낫겠느냐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 주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인원이 많이 모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 대통령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질서에 있던 그 부분을 흐트러트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저런 미러라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큰 원인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중이 모이면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군집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쉽게 긴장과 흥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과 흥분을 한다는 얘기는 행동 자체가 이성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막히고 있으니까 밀어 밀어라고 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동을 했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되거든요 이런 군중에 의한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발생하는 게 일본에서도 군집에 의한 사고 같은 경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가 유언비와 것처럼 앞에서 뭐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집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자극하는 듯한 언행을 하거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비명을 지른다지 않으면 주변으로 급격하게 전파가 되고 그게 주변의 통제를 못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까 앵커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너무 저쪽에 밀어 밀어라고 하는 쪽이 정말 이 사고를 일으킨 근원적인 문제이고 결정적인 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사고를 촉발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만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요 공공 CCTV 사설 CCTV 뭐 한 42개소에 52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걸 475명이나 되는 대규모 이태원 압사 수사본부에서 분석을 해서 내용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대책대로 하고 그 하나의 원인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 편집장님 보실 땐 저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특정의 주체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책임지고 통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자 이태원 전역에 뭐 상당한 정도의 아마 통제위원들 특히 뭐 경찰 같은 경우는 137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배치된 그 주요 길목들이 대로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골목 같은 데에도 대조로 신경을 못 썼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비추어봐서 뭐 위험요소가 뭐 어느 어느 골목이 많다 뭐 만약에 그런 걸 사전에 점검했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저는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이제 조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밀어밀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냐 아니면 그럼 지자체가 처음부터 그럼 그쪽 위험한 지구를 제대로 통제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조사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 조사가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게 결과가 나올까 그거는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갑자기 흐름이 급격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 물론 사실은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데 대한 원인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5.5평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 5.5평이라는 지역이 지역 쪽으로 보면 경사가 급하다가 약간 완만해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고가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고 보통 경사가 급해지다가 완만해지는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고 현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루머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에 유명인이 와서 그걸 보려고 몰려들었다 뭐 이런 루머가 하나 있었고 또 BJ가 와서 또 유명 BJ가 왔다 탤런트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가수가 이야기도 있었고 또 BJ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본인 의지로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니까 사실과 좀 다를 것 같아요 본인도 말도 아닌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술집을 간 게 아니라 인파로 해서 이렇게 떠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일부에서는 마약 관련 이야기를 또 해요 뭐 그 경찰에서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마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다 그러는데요 자 장인주 변호사님 지금 뭐 경찰에서는 이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관련해서 특히 뭐 BJ가 등장해서 인파가 더 많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마약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으셨던 분들의 진술들은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다 소중하게 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지금 SNS를 통해서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의 영상 등 특히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모습들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영상들을 돌리는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엄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그 시신들 그러니까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유족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요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관련된 영상들 유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가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이 모두 그 골목에 사실상 갇혀 있으셨던 거잖아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고요 정말 이러다가 정말 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사고 났던 골목 방향으로 꺾이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탈출을 해야겠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뒤로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점을 울타리 안에 있던 광경을 보고 있던 외국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아이를 좀 받아달라고 외쳤고 그분이 아이를 받아준 다음에 저희 부부도 이제 찰차로 울타리를 넘어서 그 주점을 들어간 다음에 탈출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좀 너무 컸습니다 저희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으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날 저녁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분은 아마 골목이 내리막 가기 전에 탈출을 한 걸로 보이는데 박 교수님 저런 경우에 주변에서 안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은요? 이게 군중의 흐름이라고 하는 군집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휩쓸려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물살에 빠져들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듯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단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었을 때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옆에서 조금이라도 바닥보다 올라갈 수 있는 데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군중에 의한 앞서사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집의 밀도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휩쓸려지는 것들이 점점 강해질 때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먼저 방어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골목까지 들어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토너 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지 조금만 더 전진을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특보하면서 보면 그 안에 있을 때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복서처럼 이렇게 가슴을 보호해라 이게 사실은 숨 쉴 공간이 없어서 이게 압착이 돼서 근육 자체도 꽉 끼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데 이렇게 한다고 자기의 가슴에 흉부가 압박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절대 아닙니다 한두 명 정도의 어떤 압착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게 되면 보통 체중 65kg 정도가 되는 성인 100명이 저기는 100명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100명이 동시에 밀 때 거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8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됐었을 때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서처럼 하라는 건 웬만한 경우군요 웬만한 경우 몇 면 정도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정도 예를 들게 되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서 웬만큼 가해질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가슴을 볼 수 있는데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이제 가장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할 때 사실은 여기 광화문 지하도가 저런 상황 비슷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TV조선하고 길 건너하고를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에 한 번 저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죠 물론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밀려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이걸 손을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격이 없는데요 전혀 팔을 여기로 올린다? 정말 그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더라도 압박이 가해지면 팔을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팔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한다 사실 다행스럽게 그때는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그때 경험을 미루어 보면 아마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안 들어가는 게 최선인데 이제 밀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여튼 계속해서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그런 쪽으로 자기 몸을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책도 무용지물이 됐던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똑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 여성의 통솔이 골목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복 많이 해주세요 여기 뒤에 강박해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당장 올라오는 데서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는 데서 비동해요 앞으로 복 많이 해주세요 내려가시는 분이 진짜 내려간다 올라오실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오실 분은 내려가시고 감사해요 이 상황을 사고 당시와 그대로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기서도 일단 정체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양쪽에 흐름을 만든 거죠 한쪽은 기다려라 내려가는 분들만 내려가게 하자 그런데 거기 호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음악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왔어요 소리가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고 났던 시간에는 이미 각 클럽에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음악 소리가 온 사방에 커지고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교수님 저 때는 좀 통계가 가능했던 건가요?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은 주변의 음악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음악 소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목소리가 앞으로까지 충분히 전달됐던 거고 지금 저분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이 현장에서 했어야 될 역할입니다 저게 바로 안전관리고 안전의 통제인데 저런 통제 안전관리가 일어났었으면 사고를 미연에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했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저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예를 들어서 메가폰이라든지 소리가 잘 들리는 걸 가지고 흐름을 파악을 하고 좀 그게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한때 오해를 받았대요 내려가 내려가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저런 거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좀 퍼졌었는데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오해는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이 사고가 나서 오고 소방관이 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헬로윈이다 보니까 아, 코스프레 저렇게 했구나 코스튬을 그렇게 입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축제 즐기는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밀려서 비명 지르는 것도 음악 소리에 묻히기도 하고 이게 또 진짜 비명인지 아니면 좋아서 하는 건지 뭐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요 이 난간으로 사람들을 구조한 의인들의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구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팔다리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생각나고 예, 위쪽에서 이제 구조를 한 거죠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명씩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참 참담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 상황에서 일부 클럽에서는 또 못 올라오게 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클럽에서는 다 올라오게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팔찌가 없다고 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장인주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상가에 대한 무슨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커뮤니티나 온라인상에서 당시에 인근 업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찌라든지 입장 티켓이 없으면 들어오기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도피를 하려고 대피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밖으로 밀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건 경위를 파악하게 될 것인데 이게 업주에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떤 술집이나 이런 카페에서 도망치려고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자체로만으로 그러니까 부자기만으로 벌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기라는 것도 결국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위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문을 걸어 잠궜다든지 아니면 직접 올라오는 분들을 밀어서 밖으로 떠밀었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형사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분명히 CCTV든 각종 SNS에서 돌고 있는 영상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입건을 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영상을 보면요 현장 근처에서 음악 틀고 춤추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상황 전파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또 반박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게 막 사고가 났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심각성을 모르고 누가 조금 다쳤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박 교수님 저건 어떻게 봐야 되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 있는 젊은이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보다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그날이 해피우면 할로윈데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저런 사항이 일부러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오해를 하는 게 된 거고요 저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1993년도에 스웨덴 고텐버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63명인가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옆에서 심폐송생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얻고 와가지고 내 친구 먼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구조대원을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마시고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하는 그런 충동적인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저렇게 발생을 하고요 현장에서도 구급차가 출동을 했었을 때 구급차 앞에서 아까 그님께서 말씀하셨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천군 형과 안타까운 일이죠 뭐 한 클럽에서는 이 상황에도 말하기가 어렵네요 앞서 놓은 후 즐겁게 저런 것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사건 이후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욱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그 할로윈 파티 내지는 페스티발 같은 장소이다 보니까 그 인간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이면이 다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극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CPR을 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술을 마셨든지 아니면은 어떤 도독의 결여이든지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아 저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마 굳이 이해를 하자고 하여 설명을 하자면은 애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어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랬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뭐 어떤 젊은 사람은 아 여기서는 더 이상 술 마실 그런 재미가 안 나니까 홍대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또 누가 듣고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 이태원 자체가 참 그날 상황이 정말 그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근데 현장에는요 의인들도 많았어요 시민들이 CPR을 도와주고 두 손으로 걷어붙이고 집단적으로 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응급구조 나섰던 의료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을 지나던 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11시 10분쯤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여 직접 구조활동으로 세입을 하였는데 그 뒤로 CPR을 제가 30분 동안 할 정도 할 때까지 구조대원분들이 오시기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외학적 지식이 없으신 일반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신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CPR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교대를 하면서 네 CPR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외투를 덮어주던가 신발을 벗겨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던가 하는 다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진짜 일어나 일어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렇게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닌 많은 시민분들이 큰 아픔으로 나오나 싶을 것 네 네 네 김경영 교수님 그래도 이런 분들이 더 많죠 많아야죠 네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주변에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CPR이 가능한 시민들이 있다면 너도나도 나서서 심폐소생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남성이라면 민방이라든지 활동에서 CPR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은 받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나서서 한 명의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했을 거라 보는데 네 11시 10분에서 11시 40분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던 때가 아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긴급재난문자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 텐데 저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CPR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의인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후속 조치로써 많은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 심리적인 치료 당연히 이어져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상적인 어떤 후유증보다도 심리적인 후유증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족 희생자 가족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심리적인 치료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에 나선 소방 이나 경찰 아시겠습니다만 해밀턴 호텔 바로 건너편이 소방센터예요 거기서 뭐 한 2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갔대요 거기를 자 당신 모습 한번 보시죠 구급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능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되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근데 경찰이 길을 비키라고 추속 확성기를 통해서 고통 정리를 하던데 그래도 잘 안 됐나요 네 그래도 그것도 고식풀이인 줄 알고 할로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믿겨도 좋습니다 네 할로윈의 특성상 소방관 차림하고 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경찰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비킬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애들이 또 온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했다는 거거든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길을 비켜야지 가죠 근데 교수님 4분이면 위험하다면서요 심정지가 오면요 네 그렇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이내에 CPR이 이루어져야지만 사망을 막을 수가 있고 부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에 대한 부분이 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체구가 작은 분들이 더 위험성이 더 큰 건가요 그건 그럼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이렇게 근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남자들보다 우리나라 남성 여성 평균 키를 보면 10cm 정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 꼈었을 때 훨씬 더 호흡곤란이 쉽게 올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압력에 견디는 힘이 남성들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쿄도 연구진이 연구한 바에 따르게 되면요 여성 같은 경우 자기 신체 몸무게의 약 60% 정도만 자기 체중의 60% 정도만 자기 신체에 실려도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명 사망자가 두 배 정도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양소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합동 분양소에 조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도의 시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교수는요 네 토요일 저녁 늦게 사실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당시 KBS에서 방송 토론이 있어서 토론을 끝나고 나왔던 시각이 11시 한 반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상황 전파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마 10시간 없는 시간부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좀 인식했던 것 같고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거의 밤을 새가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응급차 등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도로가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11시 반에서 12시 정도 되는 상황 속에 구급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 통제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이후로도 많은 활동들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섰지만 애석하게도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일들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구태여 필요치 않은 일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되는 일에 무한 책임은 다 정부가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상황 상황에 맞춰서 지금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장례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유족에 대한 지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하나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전에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고요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대통령실에서는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경을 재차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 의료진 소방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동선을 지지한 것만 해도 7번이다 이런 식의 공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상체직에 강화동시켰고요 윤 대통령도 거의 밤을 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장인준 변호사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이번 이태원 압사사고 이 참사를 앞두고 우리가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파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됐음에도 그 인파 관리나 계획을 얼마나 계획대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따져볼 일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할 일은 당연히 이 사건을 잘 수습하고 그다음에 또 원인을 분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도 바로 담화를 발표하고 사건 현장을 찾는 모습들은 또 유가족분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안심을 주는 모습들이었을 것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해서 수습 방안으로 공무원들을 1대1 매칭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특별 재난지역으로 용산구를 선포를 해서 관련된 지원금들을 선별해서 또 지원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건이 수습이 되고 나면 이제 결국 남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일 겁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잘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 마련을 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런데 용산구청하고 경찰이 참사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자 간담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이렇게 모이는 데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몰릴 텐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전적인 대비를 했던 과정들에 대한 설명과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느슨하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신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관할 경찰서 그 다음에 서울시경의 관광을 담당하는 시경 같은 경우 또 다른 소방대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서 그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경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올 건지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주체자가 없습니다만 2021년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주체자가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주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입 출입구들을 다 막아내게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매뉴얼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준해서 이런 준비들을 좀 더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없 또는 아니면 참사의 어떤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조 현상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전날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또 두 시간 전에는 그 한 명의 여성분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었고 한 시간 전에 여길 지나가던 BJ가 여기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다는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등장했었고 현장에 CCTV를 직접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 아, 사고가 발생하겠어라고 하는 안전불감증 자체가 관료사회 속에서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럼 이런 안전불감증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사고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과정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고요 이건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총리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CCTV가 참 많잖아요 실시간으로 감시도 하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실제로 골목 주변에 두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는 14대가 24시간 감시가 되는 카메라가 있었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사전에 인원들이 이렇게 몰렸을 때 위험성이 있으면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 교수님,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징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CCTV로 현장에서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CCTV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게 저 CCTV로 보이는 화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저게 어떻게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지일 수도 있지만 안전불관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서 호돌갑을 떼면서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괜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잉 쪽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자신의 책임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치시켰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옹호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 대응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잘못된 관례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이었나요? 그때도 한 20만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지금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도 보니까 별 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사람 많은 건 당연한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코로나가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었었죠 많이 줄었었는데 그걸 이제 감안을 하지 않고 올해 이제 갑자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분출되는 해방감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을 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같이 쭉 그냥 왔는데도 사람 괜찮았는데 별일 있겠어? 이런 불감증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아예 예상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김종교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체가 없을 때 그리고 실내 행사가 아닐 때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다만 천명이라는 기준은 다른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정부 안전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서울시, 구청, 경찰 이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에 관리 책임을 맡기면 될 텐데 서울시는 큰 도로 구청은 뒤에 골목 경찰은 그냥 관리만 하는 정도 요청이 있으면 투입이 됩니다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경찰이 뭔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무신경을 낳게 되고 통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최 명편장님 이 주체가 없는 행사 그러면 정부가 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게 주체자가 없으면 이제 책임도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뭐 구청이나 아니면 경찰한테 이제 책임을 지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경찰의 책임 뭐 상당히 있겠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래도 이태원 지역 일대에 가장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이 어디다 뭐 이런 거는 평상시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로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한 20만 명 정도가 이태원 일대에 이렇게 모였을 때도 아무 사고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3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부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물론 정확한 거는 지금 뭐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만 네 왜 저 한 곳에 저렇게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였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경찰이 어떻게 놓쳤는가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뭐 사고를 막지는 못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뭐 이태원 일대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만 해도 지구촌 대축제라는 게 있어요 지구촌 축제 거기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대요 근데 이건 구청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니까 주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경찰이 통제도 해주고 뭐 안전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할로윈이나 뭐 크리스마스 같은 때 그건 주체라는 게 없잖아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골목을 메우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 말하라 이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법적으로 뭐 이렇게 규정상 따져보면 그렇지만 사람이 뭐 10만 명씩 몰리고 이러면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행사 있지 않습니까 또 시위도 그렇고 주체가 있을 때는 동원 인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주체가 없는 행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행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이나 관계 당국이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무지의 상황에서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발적인 행사에도 사람이 상당히 몰린다는 예상을 하게 되면 좀 더 철저한 그런 어떤 치안이라든지 질서 유지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관계 당국에 4인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CCTV를 보면 경험측상으로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상상 못했다 그 이전에 어쨌든 주체가 있는 행사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일방통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리라 그래야 이게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건 접근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뉴얼 만능주의는 안 된다고 봐요 매뉴얼로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든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렇다면 매뉴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만드는 게 맞지 하나하나 사마다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거 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방향을 바꿔서 매뉴얼 만능주의가 아니라 저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지하는지 예를 들면 과거에 위기관리센터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정보통신법이 통과되면서 휴대폰 같은 경우 위치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많이 집중이 됐을 때 위기관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해서 경찰에게 예를 들면 내용들을 전파한다거나 다양한 방식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하는 안전불감증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안전불감증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좀 더 다양한 방식들로 이것들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근원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매뉴얼에 대한 거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주체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행동 수칙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한 예방 대비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지하철에서 이태원역에 하차하게 되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기본적인 수칙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난과일이 책임기관의 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역할들이 이곳저곳에 혼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특히 용산구청 같은 지자체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든가 이런 일들에 대한 방식 조정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군가에 대한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매뉴얼 만등주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매뉴얼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군집이 얼마 모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건 군집이 얼마 만한 인원 규모가 군집인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원 자체도 행사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서 1만 명하고 동네 공원에서 1만 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적인 행사적인 위험 특성을 고려한 정말 실효적인 매뉴얼이 준비가 되고 구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천은 참사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허위 사실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서 이게 또 좀 논란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일부에서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셨을 사실 많은 공파들이 그 당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셨었거든요 그리고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녔는데 SNS를 통해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가슴에 두근거리 생긴다거나 또는 불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변에 신형정신과의 치료, 정신건강과의 치료를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날랐어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도 막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도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보는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애도하고 대책 마련 그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옮겨서 참사가 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당에서 애도기관인데 술 먹지 마라 모임 갖지 마라 그랬는데 연수를 핑계삼아 갔다가 여러 명이 모이는데 갔다가 또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여야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정쟁이라고 정치적 싸움 다 그만두고 다 하라는 거 서로 간에 좀 조심해서 말 조심하고 언행 조심하고 취미생활도 하지 말라 이런 지침들이 내려갈 정도로 그만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정말 애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요 최필장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건 사고 참사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혹이 앞섰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당에서 각 당에서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자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각 정당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도 지금 논란이 됐는데 오늘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우려할 인파 모였던 건 아니고 경찰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이게 선동적 정치적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 사실관계 좀 따져보고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좀 부적절하다 여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찰 배치했으면 나왔지 않았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부야의 영상을 보면 경찰이 현장을 확실하게 통제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군중의 흐름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사고가 나게 한 2시간 전에 여성이 현장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현장 군중의 흐름이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찰의 역할이고 경찰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군중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저런 안전관리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김병훈 교수 이장관은 좀 사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유감 표명이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말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은 결국 정부의 몫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 worth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